왜 이렇게 하는거야? 기억해.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. 꾸미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잖아.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.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. 인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강해져. 저, 죄송한데요. 메이크업 좀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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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보다는 낫기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행은 어땠어요? 대박! 맞죠? 마스터! 저 꿈꾼 거 아니죠? 다 만난 거죠, 진짜로. 근데 행사 끝나기 전에 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. 아, 맞다. 잠깐. 잠깐만요. 괜찮아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빛나는 보석은 없어요.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요. 여러분,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. 핑크 메이크업 페스티벌에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모이셨나요?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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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찍지 마세요. 찍지 마세요. 아, 찍지 마세요.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? 됐으니까 저리 가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